김민재와 손흥민이 한솥밥을 먹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이번 주말 김민재의 소속팀인 페네르마체 경기에 스카우트를 보내기로 했다고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더부트룸이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차기 시즌을 위한 수비수 보강을 위해 추가 영입을 검토 중인데 여러 후보군 중 김민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김민재의 경쟁 상대들은 막강한데요.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로는 라이프치의 율추코 그바르디올 프라이브르크의 니코 슐로 타벡 릴에 스벤 보트만 인터 밀란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등이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 이외에도 이탈리아 세리에 나폴리오 라치오 등이 김민재의 경기에 스카우트를 파견할 전망입니다.